성경 안에 살아요 찬양 안에 살아요 말씀만에 살아요 지혜의 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만다 당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와 그 이겨냄이 십자가 위에서 투쟁하시고 승리하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끝도 없고 마지막 결말이 보이지 않는 우리 무증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은 주님 고통을 인내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도 지고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고자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앉은 자리가 곧 새로운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중에 인도하시고 말씀 중에 가르쳐주시고 말씀 중에 감싸나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이 있는 직장인 반의 저녁 말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룹의 천사의 날개를 덮어 교육관을 악한 영으로부터 분심의 영으로부터 방해의 영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시는 걸 믿습니다 항상 전구하시는 우리 어머니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곡식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곡식제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레비기가 오제사 7절기인데 이 레비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는 게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뜻을 몰라요 뜻을 몰라요 그리고 막 그 시대 지금의 시대와는 좀 동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감각적인 언어의 어떤 공감대 부분이 이미 벌써 다른 데다가 이건 유대인의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동백서 그래갖고 빨간 거는 동쪽 하얀 거는 서쪽 서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유교 안에서 드리는 차례 제사 안에도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술자는 몇 번 돌려야 되고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숙주 같은 거는 쓰지만 콩나물은 안 쓰지요 이런 어떤 이제 전통적인 관습 제사법에 대한 관습을 공부하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근데 이건 유대인의 제사법이거든 근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매야 되느냐 그 제사법에 예시된 방법과 게시된 방법이 곧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루신 십자가의 예시방법이기 때문에 예시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국사를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고 두집고 엎우고 짤르고 붙이고 이걸 난리를 치느냐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새로운 그 아담의 DNA를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담의 DNA를 다시 이어받은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노아 한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를 첫 번째 창조라고 본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암샘 야벳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뻗어나가는 그 과정을 제2의 두 번째 창조라 하잖아요 홍수 이후의 창조는 두 번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담 이후에 노아로 이어진 지금 성경적 사고 안에서의 노아 안에 있었던 그 DNA가 결국 우리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 사고예요 그걸 사실 설화가 됐든 어떻게 됐든 창조를 믿는다면 그 과정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암샘 야벳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통속적인 교회의 어떤 선로는 함은 이렇게 아프리카쪽 샘은 동방쪽 그렇잖아요 소아시아서부터 소남아시아서부터 이쪽이 아시아까지 그 다음에 야벳은 저쪽 유럽쪽 그렇게 이제 갈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언어군이나 이제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언어군 아니면 언어로 나누는 거 아니면 이제 종족 종족을 가지고 뭐 아케메네스 종족 또 예를 들어서 칼데아족 뭐 이게 족을 나눠요 또 그렇게 할 때 어떤 종족에 대한 군을 나눌 때 언어군을 나눌 때 학계에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이제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있는 창세기 10장에 나와있는 그 족보 중에 뭐 두발 메대 그 다음에 또 야완 이런 것들 나오죠 그게 사실은 학계에서 다 그대로 등장하는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큰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학계를 언어군이나 랭게주군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고고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주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세계에 흩어진 그 종족들 중에 하느님의 백성을 사제의 나라 사제의 백성을 제일 먼저 선택한 나라가 바로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선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야외 하느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선택하셨던 우리가 선민이겠지요 네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가 갖고 있자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그런데 하느님의 목적이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할 거냐 그게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관이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완악하게 저렇게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고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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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선민관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주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제 태고의 역사 태초의 역사라고 하는 원시 역사가 창조와 재창소와 쭉 이어지면서 바벨타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왕국화된 이 세상 사탄의 나라 대항하는 하느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 유목민 가운데 칼데아족의 아카드와 수메르 문명이 한창 법전이 나올 만큼 이스타르 법전 하무라비 법전 이런 것도 전부다 다 메소 보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최초의 문명지죠 그쪽에서 칼데아족 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일 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하느님 마음이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 주권 하에 선민으로 뽑아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낳고 야곱 낳고 요셉 낳고 이집트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모세가 끌고 나오고 그러면서 성막 짓고 율법 받고 그게 이제 신하이산 언약이 모아 언약을 거쳐서 습괴 언약까지 들어가면서 땅 차지가 다 끝나고 통치 시대가 판관 시대가 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비인들이 자기네 사명 담당을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는 계보가 등장하는 눕기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 나라가 차선책으로 하느님 나라의 통치가 열어졌는데 그게 바로 왕정지대다 그게 지금 구약의 얘기거든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 그 구약을 다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신하이산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가 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 결국 분여자들까지 다 따진 단어면 1인당 곱하기 4를 한다면 4, 6, 24 약 200에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민족의 해방 무브먼트가 고생 땅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신하의를 거쳐서 거기서 율법 받고 그 다음에 카데스 38년을 거쳐서 모아 번약의 모아 평지를 거쳐서 통수권 여우수하에게 넘어가면서 가난한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난한 땅을 내다보고 준 법이 래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래위기는 그들 입장에서 그들 시점 그들의 그때 당시에 배경적 시점을 놓고 본다면 미래지향적인 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난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줬어 하드웨어라고 하는 껍데기 집은 줬는데 그 집에서 뭐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탈출기의 제목이 주제가 구원과 예배예요 구원과 예배라고 경배 주님을 향한 월십이 구원과 월십은 탈출기의 중요한 주제라면 어떻게 예배할 거냐는 내외기의 주제란 말이야 그래서 내외기는 탈출기가 없이 제가 오늘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성막을 준비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계속 성막을 준비해놓을 거예요 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제사 자체가 성막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성막의 기물에 대해서 여러분 눈에 익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제가 선택을 해갖고 성막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 시간 걸려요 모형이 있어요 성막 모형 저희들이 공간도 많고 그러니까 넓고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한 번 만들어 보면 성막이 확 들어와 그때부터 좋죠? 그 한 시간은 수업하고 한 시간은 만드는 시간을 저희가 조금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만 움직이면 누수되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성막에 대해서 한 시간은 간단히 설명도 해드리고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성막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다면 성막을 지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거냐 어떻게 제사 드릴 거냐 어떻게 하느님을 섬기고 교제할 것이냐 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네비기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중에 다섯 개의 제사를 먼저 공부하고 있는데 번제는 이미 번제로 올라가시오 그래서 번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물론 중간에 가다 다시 고충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곡식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비기를 이제 2장을 펴세요 네비기 네비기 2장은 근데 이제 그 번제를 말이에요 우리가 시브리어로 시브리어로 발음을 할 때 시브리어로 올라 어 그게 참 외우기 좋죠 번제가 올라간다 응 불태울 때 불로 태우잖아요 그 화재 불로 태운다 그러죠 태운 하느님의 하느님을 향한 제사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를 시브리 말로 올라 그래서 이제 번트란 말이에요 번트 오퍼링이라면 곡식제는 그린 그린 오퍼링이라는 발음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영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시브리 말로는 곡식제를 뭐라 그러냐면 민하라 그런데요 민하 민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곡식제 그럼 민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소재 그러니까 청소할 때 소재 아니에요 소재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 소자에다가 제자가 제사할 때 제자 이거 있죠 소재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은 저는 몰라요 그래서 한국말로 쓰면 민하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난 이거 이제 모릅니다 모르니까 발음을 민하라고 한다고 번재는 뭐라고요 올라 히브리어로 그리고 곡식제는 민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소재라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곡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소재 소자가 곡식이란 뜻이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소재라고도 말하고 곡식제라고도 말하는데 이 곡식제는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다섯 개의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미 또한 굉장히 심장해요 그래서 곡식제를 부속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부속제사 그린 오퍼링이에요 말하자면 땅에서 나는 것을 땅에서 나는 소출을 바친다 이런 뜻인데 그 곡식제사를 곡식제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지금부터 하면서 이 성경의 하나하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내용이 너무 의미심장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땅에 소산물을 바치는데 다섯 제사 중에 다섯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단독 이거를 부속제사라고도 그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속제사 그러니까 부속이라는 뜻은 뭐예요 어디에 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번제나 친교제에 따라 붙어요 이 곡식제는 그래서 이 곡식제를 감사제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제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게중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아 부속의 의미라는 게 물론 여러분 따라 붙는다는 게 원래 주가 있고 이거는 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개념을 생각하면 그 부속이 따라 붙지 않으면 그 제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부속이긴 하지만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한 두 강을 공부하시게 되면 오늘만 공부하셔도 그 의미를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이며 피가 없는 제사이며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것을 바치며 부속제사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부정히 찾아야 되는데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친교제 친교제와 화목제라고도 그래요 친교제와 함께 받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로 함께 받쳐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속제사라고 그리고 그거 부속의 의미가 감사 친교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쭉 찾아볼 텐데 우선 내비기 6장을 보세요 내비기 6장을 보시면 6장서부터 번제를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곡식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속제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보상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킬 규정 7장에 그러면서 7장 12절에 보면 친교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그리고 18절에 일반 규정에 피와 국기름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뜻하고요 국기름은 그 24절에 보면 죽은 짐승의 국기름이나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국기름은 어디에 어떤 일에나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거를 먹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기름의 의미는 피는 생명이나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국기름의 의미는 이렇게 주님께 바쳐야 되는 부위예요 그것이 그래서 기름에 국기름을 바쳤다 이 말은 하느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보호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이렇게 진전된 해석을 굳이 하자 그러면 국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사의 하느님 것이야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가죽 우리가 벗겼죠? 번제 드릴 때 가죽은 누구 거라고요? 사죄 거예요 근데 사죄가 차지해야 되는 것은 좀 다르게 구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누룩은 누룩은 곡식제에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따가 우리가 찾아보면 알지만 사죄가 차지할 몫에는 누룩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만큼 몫이 구분돼 그래서 국기름의 의미는 자 카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도 양의 국기름을 바쳤다고 나와요 아벨이 그렇죠? 이 의미는 뭘 말하냐면 국기름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하느님 것이에요 하느님 것으로 그건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실상 굳이 무슨 생물학적으로 뭐 위생적으로 말한다면 국기름이 얼마나 기름져요 말 그대로 국기름은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띄워내는 건데 그 기름 자체를 먹었을 때 탈이 날 수 있죠 또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지금의 중동지방도 어때요 덥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생적인 부분 안에서도 먹지 말라는 어떤 현실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국기름은 하느님 거라고 그래서 피와 국기름은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칭교제에서 사재에게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재물에 관한 매진말로 인해서 7장이 보면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번제 곡식제 칭교제 속제제 보상제가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5개의 제사가 6장 7장은 반복돼요 5제사가 그런데 내용이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5개의 제사는 일반적 제사라면 6장 7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5개의 제사는 그 뒤에 붙어 있잖아요 사재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에요 때문에 이 두 개는 통합해서 보셔야 돼요 이쪽에 1장의 번제를 볼 때는 6장의 번제를 같이 보셔야 돼 단지 이쪽은 사재들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 번제라는 것 뿐이지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을 곡식제는 곡식제끼리 같이 보고 또 칭교제는 칭교제끼리 6장 7장 안에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시고 자 우선은 6장 14절 한번 보세요 6상 14절에 보면 지금 5개의 제사 중에서 사재들이 지킬 규정 이라고 6장 7장에 사재의 직무와 사재가 지켜야 될 5개의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5개의 제사를 통합해서 뭘 보느냐 단독으로 드리는 거냐 부속제사냐 곡식제가 두 가지라 했잖아요 곡식제 자체를 단독으로 드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찾겠습니다만 단독으로 곡식제가 드려지는 경우도 있고 꼭 부속제사처럼 감사제로 다른 제사와 함께 특히 칭교제나 번제와 함께 이렇게 받쳐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구분해 찾아내는 건데 그 중에 지금 6장에 보시면 14절에 읽어봅시다 6장 14절은 곡식제물을 바칠 때에요 사재가 지킬 규정이 나오잖아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이 번제 이 예물은 시작 이 예물은 번철 위에서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잘 반죽하여 구운 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어 그것을 곡식제물로 가져와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6장 14절에 보면은 이게 어느 때에 받쳐지는 거냐면 6장 14절은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거든요 이게 요것만 받치는 거 다른 거 안 하고 근데 이게 어떤 때냐면 12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 기르셨다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를? 기름금을 받는 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재로 임직식으로 기름금 받는 날이에요 사재로 임직식하는 그때에는 곡식제가 받쳐지는데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죠? 정례의 곡식제물로 바치는데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은 번철 위에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잘 반죽해서 구운 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수어서 그거를 곡식제물로 가져와 주님을 향기로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차곡차곡 보겠습니다만 고운 곡식가루로 가루를 보온하는 게 있고요 가루를 바치는 게 있고요 반죽해서 구운 걸 바치는 게 또 있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거 지금부터 제가 쭉 가는 거는 학습 내용만 조금 여러분들이 졸지만 않으면 졸면 저로 하여금 상처를 건드리시기 때문에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근데 졸지만 않으면 학습 내용을 먼저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레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훨씬 머리가 한값지단 말이야 네? 네! 졸지 마세요 네! 좀 학습 내용만 계속 가면 좀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그냥 딱딱해도 딱딱한 음식도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돼요 지성을 폴더가 지성의 폴더를 채워줘야 감성 폴더도 식별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제 사제의 인직식이야 사제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니까 사제들이잖아요 사제들이 기름붐 받는 날은 곡식제가 단독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민숙이로 가보세요 거기 표시를 잘 해놓고 내비기 또 계속 올 거니까 민숙이도 좀 하나 편의치 해놓으세요 민숙이도 여러 번 갈 거 같아요 민숙이 5장 1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간통 혐의를 받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남편이 14절에 보면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실제 혐의가 아니라 실제 더럽혔단 말이에요 아내가 가늠을 했어요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처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자 15절부터는 줄을 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어디로 데려와서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의 몫으로 뭘 가져와요 보리가루 10분의 1 애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유양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 재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 곡식 재물이기 때문이다 원래 곡식재는요 기름도 넣고 유양은 반드시 기름과 유양은 필수에요 근데 이 곡식재는 단독으로 바치는데 질투의 곡식재라고 표현하잖아요 질투의 곡식 재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름이나 유양은 넣지 말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간통 혐의 다시 말하면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이거를 그 재물을 가지고 식별을 해달라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곡식재를 바치는 거예요 곡식재 예물을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곡식재 재물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찾아 냈잖아요 하나는 사제가 기름분 받는 날 임직식이겠죠 두 번째 하나는 혐의를 받을 때 식별해 달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간통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민숙이를 잡아냈는데 이 두 가지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에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 아시겠어요 근데 신교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거는 내위기 7장 가보세요 자 내위기 7장 내위기 7장 12절에 보면 내위기 7장 12절에 신교제 재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기준 12절 주님께 시작 주님에게 바치는 신교제 재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감사의 뜻으로 신교제 재물을 바치려면 감사 재물에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북구미와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과자처럼 반죽한 것을 곁들여 바친다 이런 감사의 신교제 재물에 누룩을 넣은 빵 과자를 예물로 곁들여 바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뽑아내지 말고 이제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결국 신교제 재물을 바칠 때는 부속제인 감사제가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곡식제다 그게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북구미 북구미와 이런 것도 이따 다 구분을 해드려요 아무튼 그런 익힌 곡식제가 이제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곁들여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비기 5장 11절 보세요 내비기 5장 11절은 또 조금 달라요 얘기가 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은 속죄에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양을 얹어서는 안 된다 속죄 의미가 있을 때는 뭐와 뭐를 하지 말라고요 기름과 유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아내가 간통을 했을지도 몰라 그게 사실이든 혐의든 간에 그것에 대한 식별 때문에 어떤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는 유양과 기름이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는 어떤 축제나 아니면 뭐 친교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속죄의 의미예요 어찌됐든 그렇죠 그럴 때는 기름과 유양이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사제는 그 가루를 기념 제물로 삼아 한 손 가득 퍼서 이렇게 나오죠 한 손 가득 퍼서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재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가루를 기념 제물로 삼는데 먼저 앞에 바쳐진 바쳐진 화제물 그러니까 아까 뭐 친교지가 뭐 바쳐 있었다든지 여기도 지금 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7절에 보면 원래 있는 집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바치지만 가난한 집은 그걸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예물을 돈이 있을 때는 100만원도 넣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말하면 없을 때는 진짜 이렇게 뭐 사람 말값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최하의 금액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있는 집은 속죄 제물을 소나 염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 바치지만 지금 여기는 비둘기 산비둘기 같은 아무래도 새는 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고운 곡식가루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그 가루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화제물 위에다 얻는다 이 말은 예를 들자면 거기 이미 침교제로 염소가 타고 있든지 양이 타고 있든지 비둘기가 타고 있든지 그 육적인 동물이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는 번제단에다가 곡식제를 한 움큼 가루를 거기다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죄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제가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가난한 사람도 이 죄를 벗는데 제외될 수 없게끔 하느님의 사랑이죠 없다고 해서 뭘 곡식을 한 줌 바쳤냐 남이 바친 번제물 앞에 그 위에다 얹어갖고 그렇게 바쳤냐 아니면 소나 양이나 거창하게 염소나 이런 걸 잘 바쳤냐 그런 어떤 액수나 어떤 주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와 제사라고 하는 경배라고 하는 월십과 그 하느님을 향한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를 벗기 위한 의미에서도 곡식제는 중요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진짜 못 먹고 사는 사람은 그 곡식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안 먹고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식구들이 먹을 거 안 먹고 따로 뛰어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성경을 보세요 결국 평민 중의 양도 없고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하느님의 사랑 가난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는 가진 자가 죄를 벗고 못 가진 자는 죄를 못 벗는다면 이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이건 이 세상에 해당되는 방정식이지 보석금이 있으면 나오고 똑같은 죄를 짓고 들어갔어 똑같이 살인을 하고 들어갔어 그런데 살인의 부분이 물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법조항에 어떤 해당 사항의 부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 보석금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보석금 없는 사람은 치르고 나오잖아요 이건 세상 방정식이야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죄사함의 방정식은 한 줌의 곡식을 거기다가 번재단에 올리던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를 올리던 그런 거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 얘기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곡식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가난한 자가 죄사함에서 죄사함을 벗는데 배제될 수 없다 이게 곡식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2사야서 55장 거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1사야서 55장 한번 이제 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 초대 그래가지고 55장 1절 찾으셨지요 55장 1절 자 시작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 깔아오너라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재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뭘 바라는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에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하느님과 친교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하느님 앞에 내가 거룩해 비춰지고자 하는 마음 정화되고자 하는 마음 하느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월십의 중심은 제사의 중심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요 사실은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 값없이 값없이 사먹어라 난 너희들한테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데요 값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대가는 치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뭐야 피 없는 재산 없단 말이야 곡식제는 그런 나름대 특성을 갖고 있고 부속제 제사로 감사제로 올라가지만 모든 제사에는 그러면 곡식제가 부속제로 빠져버리면 네 개의 제사인 거에요 그 네 개의 제사는 전부 다 피가 있어요 그렇다면 휘브리서 휘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휘브리서 9장 9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9장 22절 자 율법에 따르면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피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속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의 속죄를 대신 치뤄지는 게 바로 짐승의 피라 이거지 그래서 피의 대가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제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루셨던 대속의 십자가죠 왜 하느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피의 대속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의 대속에 피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거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히브리서에서 율법에 따르면 거의 물론 아닌 것도 있고 곡식죄 같은 건 지금 피가 없으니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곡식죄가 이제 부속으로 받쳐질 때가 있고 단독으로 받쳐질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 두 개 찾아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구약의 짐승이 죄를 전가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가 전가된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구약의 짐승이 죄인이 죄가 전가되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대속을 치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피가 바로 마귀가 꼼짝 못하는 능력의 성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대속의 피가 그렇게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느님의 피잖아요 그 하느님의 피 성혈이 우리가 살과 피를 매 미사 때마다 영하잖아요 먹는다고 표현 안 하잖아 영한다 그렇지 그 영하는 영성체의 살과 피의 능력은 그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사는 거예요 어둠과 싸울 수 있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미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매일 미사 빠지면 물론 성사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미사는 꼭 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게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정리하고 간다 그러면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번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번제는 월십이 강조돼 완전한 예배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 번제는 번제는 예배가 강조됐다면 곡식제는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하는 게 가장 머릿속에 남거든요 곡식제는요 하느님과의 예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그냥 받치는 게 아니라 물론 가루를 받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루를 받치는 게 아니라 기름에 반죽을 해가지고 이거를 빵 쉽게 말하면 빵이죠 빵으로 만들어서 번철에 굽거나 냄비에 굽거나 이제 다 나와요 그런 게 그렇게 구워서 하느님 앞에 그게 봉원되는 하느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근데 이 빵의 의미 구워진 빵 구워진 어떤 그 북구미 이런 것들에 대한 곡식제의 의미는 피가 들어가기 가는 것 대신에 기름이 들어가 이거 의미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피 대신에 기름이 들어가요 근데 피는 대속의 의미지만 기름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튼 다른 네 개의 제사 번제 칭겨제 속제제 보상제는 피가 있어요 피가 피가 이제 들어가 근데 곡식제는 피가 없잖아요 곡식을 빠한 거라 그래서 곡식제는 피 대신에 기름을 거기다 넣어요 유향을 거기다 섞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곡식제가 받쳐지면서 이게 빵처럼 구워가지고 또 이 제사장들은 일일 번제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받칠 때 거기에 곁들여져서 이 곡식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빵이 받쳐진다라는 의미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일부에 올려지는 제사 이외에는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먹어요 칭겨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근데 어떤 제사는 또 사제에게 사제가 그 빵과 그 곡식을 양식으로 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비인은 11조를 받았잖아요 네 왜냐 내비인은 땅을 상속주지 않았어요 하느님 자체가 상속이라고 열두지파 중에 내비지파 땅 안 받았죠 네 그래서 내비지파는 11조로 생활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성별된 사제들은 그렇게 바치는 재물을 가지고 사는거에요 아시겠어요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 가죽같은거 이런거는 다 사제일거에요 그건 사제일거에요 일반 사람이 손대면 안돼요 곡식제로 올려진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그냥 빤 곡식도 마찬가지에요 이따가 우리가 이제 그 핵곡식 바치는 추길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때 바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제가 가져요 그래서 사제가 갖는게 있고 친교를 나누는게 있고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국물도 없다고 있잖아요 국물도 없이 홀딱 바치는게 홀딱 번제야 홀딱해요 홀딱 홀딱 바치는거에요 그냥 전부 바치는거에요 그래서 번제는 어떤 시생의 헌신 또 아니면 생명의 헌신 아주 죽을 생명까지 다 바치는게 번제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건 생명의 번제에요 그래서 번제는 생명의 헌신 하든지 생명을 봉헌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곡식제는 하느님과의 관계 중에서 어떤 전부를 바치는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예배적 헌신 의미보다는 친교적 의미가 더 많아요 친교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과의 친교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사람하고 또 나눠먹는 거거든요 하느님하고 친교가 소통되고 난 다음에 사제들도 또 그거를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에요 아무튼 그거는 사제가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먹던 죄인이 먹던 간에 이 땅에 남아서 나눌게 있다는 거에요 그게 곡식제에요 번제는 나눌게 없었죠 그래서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중심이라면 곡식제는 친교 중심인 거에요 하느님과의 교제 하느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번제는 어떤 생명적인 헌신이라면 곡식제는 재산의 헌신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곡식제는 피가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번제는 짐승이 피를 다 가죽을 벗기고 우리 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가 들어가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는 전부 받치는 것이며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헌신이라면 곡식은 피가 없어 대신에 곡식은 재산을 의미해요 물론 뭐 양과 소두에 재산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농경사회 안에서의 곡식의 의미는 또 다른 재산의 의미를 갖지요 자 그래서 재산의 헌신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하드거트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갈게요 제가 지금 딴 데를 한번 갔다 왔는데 자 그러면 곡식제는 함께 드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속으로 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 단독으로 드릴 때가 있다 그걸 우리가 찾아 봤는데 그러면 곡식제는 어느 때 드려졌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숙이 28장 부지런히 갑시다 민숙이 28장 민숙이 가보면 28장에 민숙이 28장 3절 한번 보세요 일일 번제물 나오죠 이게 이제 사제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도 하고 우리 번제할 때 했잖아요 상번제라고도 하고 일일 번제라고도 해요 근데요 이 번제를 할 때 이제 자 곡식제는 부속제사다 이거 기억하고 이제 이거 보시는 거예요 봅시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냥 2마리를 일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순냥이 돼야 돼 어린 순냥 2마리 바치는데 순냥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근데 이제 줄치세요 5절 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닌지 곡식제가 부속으로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 드세요 곡식제가 곡식제가 지금 들어갑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일하고 피곤하죠 그래도 깨버드려야 우리가 이게 이게 뭐라도 하나 건져 갖고 가죠 그죠 예 자 5절에 보니까 또 찌어서 시작 또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식제물로 바칩니다 나오잖아요 바친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속제로 들어가는 거죠 제 사제들이 1일 번제를 바칠 때 순냥 2마리를 바치는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씩 꼭 바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느님과의 계약이에요 계약을 어기는 거야 이걸 안 바치면 1일 번제는 두 번 바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근데 그때 부속제를 바쳐지는 게 곡식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어느 때 들여졌는가 지금 보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부속제가 바쳐지는 거야 어느 때 제사가 바쳐지는 거야 이제 곡식제가 그 다음에 또 어떤 때가 아니라 절기 때 또 바쳐요 절기 그러면 내비기 23장을 빼놓으면 안 돼요 절기 그럼 따라하세요 절기 절기 내비기 23 내비기 23 내비기 23 다시 절기 내비기 내비기 23 내비기 23장은 절기장이에요 중요한 장입니다 절기장 절기장만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몇 개월을 거의 한 두 달 두 달 못해도 두 달에서 한 달 보름을 해요 거의 7,8강의가 나오니까 요번에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실 겁니다 거기 보세요 절기 중에서 내비기 23장 12절에 보세요 23장 12절 보세요 23장 12절에 보면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이거든요 이때가 이때 보면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읽어보세요 제가 찾는 장전 지금 다 줄 치셔야 돼요 시작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수녀 한 마리를 주님에게 전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부속이란 말이에요 부속으로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친다 그리고 이는 주님을 위한 한 길은 화제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아까는 사제들의 1일 번제 때 순양 바칠 때 부속으로 바치더니 지금은 절기 때 절기 때 뭐라고 하냐면 순양을 한 마리 바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절기냐면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우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크게 안 지내지만 개신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크게 지내요 이때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을 알고 계시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는 경우가 있어요 온 회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어떤 그런 죄를 졌다 그 대속을 위해서 민숙이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민숙이를 가는 거예요 민숙이 15장 민숙이 15장 가시면 민숙이 15장 24절 15장 24절 24절 보세요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재물 나오잖아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는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재물과 재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재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 또 수돔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는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서 곡식재물과 나오잖아요 곡식재물과 10분의 1 이런 건 안 나오지만 곡식재를 부속으로 곁들여서 번재물을 바치는데 황소 한 마리와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도 부속으로 바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지금은 이제 자 1.1번제 때 절기 때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 회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실치사야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죄를 지긴 졌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하자 황소와 순염소를 바치는데 그때 곡식재를 곁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곡식재가 곁들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모든 제사에는 곡식재가 곁들여지는 거야 사실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사제를 드릴 때가 나는데 내위기 7장 아까 그거 잠깐 본 것 같은데요 한번 더 가봅시다 내위기 7장을 가시면 7장 11절 친교제를 바칠 때 나오잖아요 7장 11절 친교제물을 바칠 때 사자가 지킬 규정 주님께 바치는 친교제물에 관한 범 나오잖아요 거기에 감사의 뜻으로 친교제물을 바치려면 감사제물에 누룩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북구미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과자처럼 반죽한 것을 곁들여 바친다 감사제일 때 요건 아까 우리가 곁들여 바칠 거냐 따로 바칠 거냐 한 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부속제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감사제 그 다음에 제사장 임직 때 내위기 8장 8장 보세요 내위기 8장에 첫사제들의 임직식 나오죠 8장에 첫사제 임직식이 나오고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해서 사제로 세워요 그리고 9장에 아론의 첫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10장에 나답과 아비우가 속된 불을 썼다가 그야말로 비명행사 하죠 죽잖아요 그런 사건이 8 9 10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임직식 중에 거기 한 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 과자 하나 북구미 하나를 집어 국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도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지금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그러니까 고기 예물 위에 이걸 올려놓은 거야 빵을 누룩 없는 과자 하나 기름 섞어 만든 빵 북구미 이런 건 구운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모두 아론의 손바닥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에 놓고 흔들어 바치는 힘으로 주님 앞에 들이게 하였다 줄 치세요 28절 그럼 다음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거를 받아 번제물과 함께 재단 위에서 살라 영기로 바쳤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는 좀 전례가 복잡하죠 넓적다리 위에 구운 북구미와 빵을 올려놓더니만 아니 손바닥이 얼마나 크고 넓적다리가 이게 지금 이게 닭살 닭살 넓적다리 앞다리 뒷다리만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고기 위에 구운 곡식제 북구미나 이런 거 올려놓고 그게 아론의 손바닥 위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모세에게 넘어가가지고 그쵸? 지금 전례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제사장 임직식 때 곡식제는 받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아까 이제 찾아본 거니까 지금 안 찾아보겠습니다 단독으로 드릴 때 아까 혐의가 있을 때 사제에게 식별해 달라고 할 때 간통 혐의 있을 때 그때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쭉 제가 일곱 개를 일곱 개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일곱 개의 경우가 자 한번 다시 본다면 제사장들이 바치는 일일 번제 때 곡식제가 저 곡식제가 부속으로 바쳐지고 절기 때 추수감사절 핵곡식 바치는 절기 추수감사절에 부속으로 바쳐지고 회중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실치사처럼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는 대속할 때는 바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감사제 드릴 때 그 다음에 임직식 때 제사장 임직식 때 간통 혐의 그거 할 때 어떻게 할 때 어 식별할 때 사제 앞에 나와서 하나가 빠졌네요 민숙이 육장 나지른의 서원 때도 바쳐요 하나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민숙이 육장 가보세요 민숙이 육장에 가면 나지른 얘기가 나오죠 자 봅시다 육장 나지른의 서원 때 보세요 그때 보면 나지른의 서원 때 육장 14절 줄 반드시 쳐놓으세요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봉헌 제 13점부터 제가 읽을게요 봉헌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지른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나면 천문 어기로 데려온다 이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숫냥 한 마리를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냥 한 마리를 속제제물로 흠 없는 숫냥 한 마리는 친교제물로 바친다 그럼 지금 3개의 제사가 같이 합쳐졌어요 뭐뭐 뭐냐면은 번제물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속제제물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친교제물이 나온 거예요 친교제물 3개 하나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북구미 한광주리를 곡식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제사가 나온 거예요 번제 속제제 친교제 곡식제 여기 하나 빠진 건 보상제만 빠졌어요 원래 보상제까지가 5개의 제사거든요 그 만큼 나즈린이 서원을 끝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즈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만 적고 저 보세요 나즈린은 보충적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내위인이 인구수가 적었고요 내위인이 또 바른말을 잘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로 미슈나 어떤 그 유대인들의 문헌에 이렇게 미드라시 문헌이라는 데 보면은 내위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들이 명령하는 걸 잘 지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아니면 안 움직였다고 내위인들이 그래서 장작권이 내위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장작권이 내위인한테 넘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장작권의 내위인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사제가 배출되는 거예요 내위인한테서 그 내위지파는 사실 요셉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엠과 문하세가 요셉이 빠지면서 들어가면서 열두지파가 형성되지요 그때 요셉은 빠지면서 두 몫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항렬로 들어가잖아요 에브라엠과 문하세가 그런 밤에 열두지파가 되는데 거기에 내위지파는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성별됐다고 표현해야 돼요 성별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렇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도 내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위지파가 족속이 적었다고 인구수가 그래서 내위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고 거기서 사제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이 당연히 비례적으로 제사장의 배출이 적겠죠 그래서 보충적 제사장이 이미 민숙이 육장이면 민숙이 육장이면요 민숙이 10장이나 돼야 신하일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하일산에서 어디로? 카데스로 민숙이 10장에 출발해요 구장에 빠스카 1년 만에 지내고 고샌땅에서 온 지 1년 만에 지내고 그 다음에 출발을 민숙이 10장이나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고샌땅 출발한 지 빠스카 지냈으면 만 1년 됐다는 얘기고 성막 짓고 율법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봐야 1년 한 달 5일 밖에 안 걸려요 고샌땅서부터 신하일산까지는 신하일산 계약 맺는 것까지는 그러면 결국 나머지 40년 중에서 1년 그거 해봐야 40년에서 1년이 무슨 그렇게 큰 프로테이지가 아니잖아요 결국 고샌땅을 떠난 출애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도충족 제사장인 나즈레인이 탄생한다는 거지 그게 민숙이 6장이니까 지금 10장에 출발한다니까 10장이나 돼야 1년 한 달 5일 따지는 거예요 결국 1년 정도 고샌땅서부터 신하일산에 와서 성막 짓고 율법 받고 빠스카 지내고 이런 거 전부 다 합해도 1년밖에 안 된다고 약 1년 1년 한 달 5일이니까 그리고 민숙이 10장이나 돼야 출발하니까 민숙이 지금 6장에 나오는 나즈레인에 대한 탄생은 결국 내위지파이가 족속이 적고 그것 때문에 비례적으로 내위지파가 적으니까 내위지파에서 이렇게 아론 줄기에서 제사장을 뽑아내는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충적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충적 제사장은 이미 고샌땅을 출발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내위지파는 그만큼 제사장이 수가 적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즈레인은 어떤 경우냐면 모든 지파에서 어느 지파든지 나 제사장 할래 그러면 제사장 할래 그러고 났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제사장의 범위가 레위지파에서 12지파로 보편화되는 거죠 일종의 다른 지파를 할지라도 에브라임지파든 문하세지파든 뭐 아셀지파든 다른 지파에서 나 제사장 할래 그러면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충적 제사장의 의미로 나즈레인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즈레인 근데 그 나즈레인은 자기가 봉헌해요 자기가 봉헌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서부터 나 나즈레인 될래 나 이렇게 머리도 안 깎고 면도 날 안 대고 나 포도주도 독한 거 포도주 그런 거 안 마시고 나 죽은 지체도 안 마시고 안 만지고 세상적 쾌락과 이런 모든 거 다 끊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서운할 수 있어요 또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한나처럼 그렇게 외상기도 해가지고 주면 바치겠습니다 이게 외상기도잖아요 외상기도 해가지고 주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게 엄마가 어 태중에 있을 때 바치는 나즈레인이 있고요 예? 네 또 이제 한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나즈레인에 서운을 하게 돼요 근데 나즈레인의 그 특징은 뭐냐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 기간이 어 다 끝났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제사를 지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먼저 나온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였잖아요 번제 번제물 그 다음에는 친교제물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제제물 그 다음에 친교제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세 개 번제 속제제 친교제 라고 하는 세 개의 제사를 다 드리면서 거기다 곡식제를 부속으로 바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곡식제는 어느 때 드려졌는가 일곱 개 맞죠 이제? 예? 네 제가 일곱 개 해드렸어요 지금 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곡식제를 드리는 방법 이제 보겠습니다 방법을 보시면 내비기 2장 보세요 이제 내비기 2장 내비기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국 이거를 첨부 쪼갭니다 이제 자 누가 하나하나 정독을 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3절에 굽지 않은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제가 있어요 익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누가 주님에게 곡식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가루를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양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4제는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히 퍼내요 그죠? 안 익은 거예요 지금 퍼내요 유양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재단 위에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럼 이건 뭐야 지금 익혔다는 거예요 안 익혔다는 거예요 안 익히는 거예요 익히지 않은 거예요 익히지 않은 곡식을 드리는 곡식제인데 자 여기서 고운 가루 박스 좀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고운 가루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요 히브리 워너드는 소레트라고 한대요 소레트 근데요 이 소레트라는 가루는요 보통 고운 가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밀가루는 케마흐라 그런대 케마흐 그러면 이 케마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밀가루 같은 그런 그런 가루예요 그런데 이 소레트라고 하는 가루는 어떤 가루냐면 한 번 맷돌에다가 갈아서 한 번 이제 채에다 쳐내잖아요 그거를 다시 세밀한 맷돌에다가 집어넣고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실하게 맷돌에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고운 가루는 고운 가루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가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레트와 케마흐를 생각하셔야 돼요 밀가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루 밀가루 이런 정도의 개념은 케마흐야 우리 그것도 굉장히 곱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아주 세밀한 이렇게 맷돌이 있대요 그 맷돌에서 또 집어넣고 갈아낸 걸 소레트라고 말하는데 이 소레트라고 하는 고운 가루가 고운 가루가 자 그대로 두시고 창세기 한 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18장 가보실래요? 이 원어가 여기에도 사용됐다는 거지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천마 거기 앉아있다가 새 천사를 만나 대접하지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6절에 찾으시면서 아브라함이 급히 천마으로 와서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빨리 고운 밀가루에 세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때 그 고운 밀가루가 소레트라는 단어 썼다고 이건 재물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곡식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새 천사를 배고프니까 시장하니까 대접한다라는 음식을 만드는 고운 밀가루의 의미가 아니라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안에서 빼낸 의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했다라기보다는 천사는 하느님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예배한 거죠 하느님께 제사들인 거예요 일종의 소레트라는 단어를 본다면 자 또 하나 단어가 어디에 그게 쓰였냐면 탈출기 29장 자 탈출기 29장에 29장 2절 보세요 사제 임직식 할 때 자 거기 보면 2절에 그리고 누룩없는 빵과 누룩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북구미를 고운 뭐로 만들어라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때 그 고운 밀가루도 소레트예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민숙이 6장 15절 이게 나즈린 민숙이 6장 나즈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즈린의 얘기 민숙이 6장 15절에 보면 또 누룩없는 빵과 고운 곡식 가루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거 말이에요 번제와 속제제와 친교제에 더불어서 바치는 곡식제의 그 고운 곡식 가루 그게 소레트라고 그러니까 소레트라는 가루는 케마흐라고 하는 일반 우리가 말하는 가루의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한번 맷돌에 갈아가지고 이걸 잘 보세요 맷돌에 갈아가지고 채로 쳐요 그럼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걸 아주 또 세밀한 맷돌이 있대 세밀한 맷돌 아주 세밀한 맷돌에다가 그걸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고운 곡식 가루 소레트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엄청난 온전히 내가 온전히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의미 이게 사실은 온전히 부서지는 의미예요 완전하게 내가 부서지고 깨져야 돼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가 이따가 이거를 내 말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 죄인이 하느님께 속죄를 하거나 대속의 의미거나 아니면 내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거나 하느님께 어떤 번제를 바치거나 시생제를 바치거나 할 때 내가 일반 테마흑 아니야 소레트라고 하는 완전한 제사의 제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부서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잘 아는데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맷돌이 한번 거친 맷돌에 갈아가지고 아주 세밀한 맷돌인 그 세밀한 맷돌 속에 또 집어넣는 거거든 세밀한 맷돌 속에 나를 또 집어넣고 세밀하게 갈아 나는 안에서 죽는다고 소리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쵸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맷돌을 멈추는 방법 내가 빨리 갈아지면 중요한 답입니다 이거 고집이 셔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안 갈아지잖아 맷돌은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빨리 갈아지고 빨리 깨지고 빨리 부서지면 맷돌이 멈춰 멈추지 말라 그래도 멈춰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맷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내가 빨리 소레트가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성교사님한테 얘기해 이거 보세요 케마흐로는 안 됩니다 빨리 소레트가 되라 그래 시작 우리가 이럴 때 시부리말도 한번 해보는 거지 케마흐로는 안 돼 케마흐로 갖고 만족이 안 돼 주님은 빨리 소레트가 되면 돼 그러면 조름도 쫓을 겸 이제는 앞뒤로 하세요 그러면 맷돌 멈춥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지요? 맷돌이 멈추려면 내가 빨리 소레트가 되면 돼 근데 우리는 케마흐 정도도 주님 앞에 불안해 주님 케마흐가 어때서요? 케마흐도 충분히 빵에 먹을 수 있습니다 케마흐 가지고 이스트를 넣어보세요 술빵 곤보빵 단팥빵 바게트까지 다 나오는데 왜 나부러 소레트를 요구합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한테 아무리 그런 말 해도 주님은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래 알았어 그러나 나는 니가 소레트가 될 때까지 안 멈춰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니까 맷돌을 멈추는 방법 내가 소레트가 되면 돼 그냥 돼 그냥 되면 되잖아 그냥 깨지고 부서지면 맷돌이 멈춘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맷돌을 멈추려고 맷돌을 저항하려고 제야물이 온몸을 가지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해도 그렇지 맷돌은 계속 돌아가 이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곡식제 안에서 잡아낼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 나즈린이 보험기간을 끝내고 나서 곡식제를 곁들여 바칠 때 속제제와 번제와 친교제를 바칠 때 곁들여 바치는 고운 곡식가루 그것도 소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자 이제 맷돌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레트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이죠 내 자아가 그만큼 부서지는 거예요 내 악습도 부서지죠? 여러분 마귀, 어둠, 사탄은요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부서지지 않은 그 상처와 씻기지 않은 상처와 부서지지 않은 아집과 그 악습의 죄 가운데 집을 집고 들어앉아 있어요 결국 집을 부숴버려야 돼요 마귀가 머물 수 있는 집을 부숴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소레트로 내가 갈아주면 돼 소레트로 갈아진다면 맷돌은 멈추지 말라고도 멈춰 그 다음엔 충분히 곡식제를 받쳐줄 수 있으니까 재물이 될 때까지 주님은 가는 거예요 재물이 될 때까지 왜? 우리가 산제사니까 우리한테 예배 받으셔야 되고 제사 받으셔야 되고 경배 받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요 재물이 재물다워야지 아니 재물이 재물다워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한테 잘났다고 뭐 참 예수님 이렇게 해도 난 아무리 봐도 네가 재물 같지가 않다 야 응? 승질 다 살아있고 혈기 다 살아있고 육은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응? 육은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말이야 무슨 네가 재물이냐 그러니까 재물이 찬양을 하고 재물이 경배를 하고 재물이 예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재물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냐 들어와 그리고 가는겨 열심히 가는겨 열심히 그리고 잠깐 멈춰놓고 어땠냐 좀 갈아졌냐 그럼 싫어요 저는 테마어 가져 응 그리용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곡식제의 의미예요 곡식제의 가장 큰 의미인 이거예요 사실은 이 고운, 고운 가루 고운 가루에 사실 우리의 모든 곡식제의 모든 아이덴티티는 고운 가루에다 들어 일단 고운 가루가 돼야 그 다음에 북구미를 만들든지 철판에 굳든지 이제 굳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중요한 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 기본 응?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운동선수들 뭐 프로야구가 됐든 유도선수가 됐든 금메달 따는 선수가 됐든 뭐 김연아 선수가 됐든 그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본기가 안 됐으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이상 성장 안해요 그 이상은 점수가 안 나와요 왜?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운 가루라고 하는 기본기 기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걸로 빵을 만들어 봤자 그걸로 북구미를 만들어 봤자 그걸로 번철에 구어봤자 재물로서 그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조급한 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죄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씻겼다고 하면 어떻게 해? 주님이 씻겼다고 해야지 아 우리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씻었다고 하면 주님 나는 다 씻어 씌우 다 씻어 씌우 그 주님이 그럴 때 아직도 모른 걸 아직도 모른 걸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시간이 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하긴 한데 응? 그래도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교부신학 공부하는 것 중에 정말 은혜가 된 말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어떠면 붙잡고 갈 어떤 지평선이다 붙잡고 갈 어떤 어떤 마지막 어떤 이런 뭐랄까 이 키워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수혈반에게 이 교부신학을 제가 지금 공부해서 탈출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리게네스 교부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쓰니까 찾지는 않을게요 오리게네스 교부가 어떻게 탈출기에서 그 묵상을 끄집어내셨냐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교부지요 그죠? 이 탈출기에 파라오가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이죠? 악한 영이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잖아요 그 파라오가 삼파를 고용하잖아요 삼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면 밑을 쳐다보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적인 의미니까 너무 삐지지 마시고 우리 자매님들 여자아이를 육으로 보고요 남자아이를 영으로 봐요 영과 영원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건 영적으로 죽이라는 거야 영은 죽이고 육은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오리게네스 교부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도라 이 말은 육은 살도록 펄펄펄펄 뛰게 만들고 육은 살아서 편악을 즐기고 육은 살아서 육을 만족시킬 수 있고 육은 살아서 악습이 펄덕펄덕 뛰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육 안에서 육이 결코 어떤 무슨 영지주의 부분에서 육이 나쁘다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육적인 건 자꾸만 살아나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건 영혼 죽여라 이거야 영혼 영혼 살아나지 못해서 죽여라 그런데 이거를 오리게네스 교부가 거기에 있는 산파가 남자아이를 살려줬죠 결국 파라오가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는 파라오의 종이었지만 파라오의 종으로 수임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하느님의 종으로 수임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 산파를 뭘로 해석하느냐 하면 하느님의 가르침 말씀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영을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남자아이를 살렸으니까 그래서 그 산파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과하고 하느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과하고 정화과정을 통과하면 영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리게네스 교부가 한석한 부분입니다 전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묵상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고 이 밤늦게 와서 낮에 피곤하고 일하고 지친데 집에 가서 누워도 그냥 이게 지금 KO가 될 판인데 역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갈 때 간식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간식도 그냥 정말 감질나게 주고 그래도 간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이 죽은데요 간식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말씀 3파를 통과하면 3파를 일단 통과해야 돼 3파가 그거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센터라인인 거예요 3파를 통과해서 0이 살고 6이 죽으면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남자아이가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남자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르지 말고 여자아내도 남자아내도 0쪽으로 남자 여자가 있단 말이야 6과 0은 0이 있잖아요 그런데 3파의 하느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과한 사람은 남자아이는 살고 여자아이는 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남자아이가 사니까 0이 사는 거예요 6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가르침의 훈련을 3파의 손에서 3파의 손에서 가르침의 그 말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남자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남자아이가 죽는 거예요 여자가 사는 거예요 6이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교부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맷돌에다가 소레트가 될 때까지 간다는 의미는 케마흐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사에 쓰는 곡식제에 쓰이는 고운 가루는 기본기야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주면 안 하셔요 그걸로 빵도 만들지 않고 붓고미도 만들지 않고 번철에 굳지도 않아 중요한 건 고운 가루다 고운 가루에 케마흐가 아닌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케마흐도 가루예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가루는 케마흐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소레토예요 소레토까지 여러분이 가라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소레토가 빨리 되면 돼 빨리 그냥 엎드려 빨리 무릎 꿇고 빨리 깨지고 빨리 부서지고 빨리 정화되고 그리고는 주님한테 말씀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소레토가 되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맷돌은 돌아가라고 해도 멈춰 그러면 고난은 내가 해결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러고 여러분들이 손을 놔도 그 고난은 해결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돼요 지고 가든지 풀든지 해결이 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소레토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데 소레토가 됐잖아 됐는데 이제 어떡할게요 이제 고운 가루가 됐으니까 이제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굽든지 생으로 바치든지 그런데 지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거기 보세요 이제 그 곡식제를 드릴 때 내외기 2장 거기 내용을 보니까 가로를 바친다고 나왔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1절 2절을 이렇게 박스를 쳐 놓으세요 그거는 가로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보세요 4절 4절 너희가 나오잖아요 가마에 나오죠 굽는다는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4절에서 10절 내용은요 굽는 내용이에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가루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가루가 다 되고 나면 가루만 고운 가루 소레토가 되면 소레토를 바치는 예식도 있지만 그거 바치는 곡식제도 있지만 이제 굽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가마에 구운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마에 구운 것을 곡식제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없이 반죽하여 만든 과자나 기름을 발라 누룩없이 반죽하여 만든 북구미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너희 예물이 번철에 구운 곡식제물이면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없이 반죽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여러 조박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른다 이것은 곡식제물이다 자 7절 너희 예물이 냄비에 구운 곡식제물이면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만든 곡식제물을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사제에게 주면 사제는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온다 그런 다음 사제는 그 곡식제물에서 기념제물을 드러내어 재단 위에 살라 영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남은 곡식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는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임으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이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 그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히 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안 익힌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건 안 익힌 고운 소레토 가루야 곡식 소레토 가루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가마에 구운 게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너희가 가마에 구운 것을 곡식제로 바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운 곡식 가루에 뭘 섞어요? 기름을 섞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섞어요 기름을 섞어서 누룩 없이 반죽해서 누룩 안 집어넣어요 누룩은 부패나 사치나 유혹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 상징하니까 누룩 안 집어넣어요 누룩 안 집어넣고 반죽을 해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반죽한 거야 지금 그렇죠? 우리 왜 여러분 저기 만두 명절에 만들 때 만두 피 만들 때 밀대에 붓지 말라고 식용유 넣어서 해보신 분 있어요? 식용유를 거기다 넣고 반죽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엄마 보니까 그러면 밀대에 안 묻어요 도마에 이렇게 판대기에 안 묻어요 그 대신 먹을 때 두겋두겋해 기름이 들어가면 맞죠? 제 말 맞죠? 먹을 때 만두 피가 맛이 없어요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기름으로만 반죽하는 게 아니라 물도 같이 넣고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름으로만 반죽해봐 어떻게 되나? 굉장히 딱딱해요 기름으로만 반죽하면 엄청나게 딱딱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기름으로 반죽을 하는데 거기 기름을 섞어 누룩은 빼고 만든 과자나 나오죠? 가마에 구운 거 또 기름을 발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누룩 없이 반죽해서 만든 북구미 그러면 지금 두 가지예요 누룩 없이 만든 게 하나는 과자고 하나는 지금 북구미예요 북구미라고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가마에 굽는 게 하나 나오고 4절 보이세요? 가마에 구우는 거 가마에 굽는 게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몇 가지라는 게요 만든 과자가 나오잖아요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 기름으로 그렇게 누룩 없이 기름을 기름으로 반죽을 한다는 거예요 물 안 넣는 거예요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만든 과자나 구웠죠 이제 그러니까 가마에 구웠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면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반죽해서 만든 북구미 그러면 이거는요 기름을 반죽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반죽을 물로 해가지고 겉에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예요 이건 기름으로 반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자는 기름으로 반죽을 하니까 내부에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북구미는 북구미는 여러분 북구미가 뭘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렇게 좀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부침이 뭐 내지는 수수팥떡 같은 거 할 때 안에다가 팥을 집어넣고 반죽한 그 쑥으로 된 걸 반죽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렇게 철판 같은 데다 놓고 굳잖아요 그럴 때 겉에다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붓기도 하잖아요 번철에 굳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너희는 예물을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반죽하여 만든 북구미를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을 바른다고 나와요 기름으로 반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물로 반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예물이 5절에 번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번철이 나즈막한 냄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침개 굴 때 후라이팬 종류 근데 그게 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잔치 같은 거 할 때 이따만한 거 놓고 거기다가 막 녹두 부침개도 막 부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어느 정도 상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똑같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거 비슷한 거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번철에 굴 때 어떻게 하냐면 번철에 구운 곡식 재물 나오죠 번철에 구운 곡식 재물이면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해 이건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요 아시겠어요? 기름을 섞어서 반죽하는데 섞어서 반죽한 것이어야 돼 근데 그걸 여러 조각으로 나눠 뚝뚝 띄워서 이렇게 나눴다고요 부침개 붙일 때 전 붙일 때처럼 그래놓고 그 위에 기름을 따른다 이것은 곡식 재물이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나왔냐면 가마에 구운 곡식 재물을 마칠 때 나왔는데 기름을 섞어 반죽하고 누룩은 없이 하되 그렇게 만든 과자나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부꾸미를 바쳐간다 그러니까 부꾸미 종류가 있고 과자 종류가 있는데 과자 종류는 안에 기름이 들어간 거고 부꾸미는 안에 기름이 안 들어간 거에요 그런데 번철에다가 굴 경우에는 기름을 섞어서 반죽은 하는데 뚝뚝 띄워서 무슨 전처럼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 기름을 넣고 쉽게 말하면 기름 부어 기름을 둘러서 치기든지 튀겨내든지 구워내든지 그런 의미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까 가마 얘기 나왔고 번철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가마와 번철에 굳는 게 3절부터 6절까지 얘기잖아요 7절부터 내용은 또 뭐냐 하면요 냄비에 굳으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구만 그쵸? 근데 아무튼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냄비에 구운 곡식 재물은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져와서 사제들에게 주면 사제가 그걸 재단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마에 굳고 번철에 굳고 냄비에 굳고 그것도 기름이 기름이 반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반죽 밖에다 붓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부을 때 기름 자체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안에다 반죽하고 밖에다 붓고 이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빵이요 빵이 소나 양 대신에 받쳐지는 거죠 재료가 그럼 소나 양은 죄인이 안수했을 때 죄가 전가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안수 받기 전에는 짐승이야 안수 받고 나면 재물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사생애 때는 안수 받기 전에는 사람이야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이에요 사생애라 그러잖아요 공생애가 시작될 때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 대사제 지가리아의 아들이었으면 어쨌든 대사제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세습이었으니까 대사제가 결국 대사제인 누구?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월절 어린 양 번제단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과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물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곡식제도 똑같습니다 곡식제도 지금 제 눈이 일초에 일곱 여덟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좋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자 일반 속제제 번제 속제제 친교제 여기 보상제는 빠졌어요 지금 자 속제제 친교제 번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상제도 사실 이제 짐승이지만 그 짐승이 안수하면서 죄가 전가되면서 그들이 대속에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재물이 짐승이라면 그래서 그 재물이 짐승이라면 곡식제는 곡식이 재물이야 아멘 그 재물이 부서지고 빠져서 케마우가 아닌 쏘레토가 돼서 쏘레트가 돼서 그 쏘레트가 될 때까지 맷돌은 움직인다고 그래서 쏘레트가 되면 그때서야 맷돌이 멈춰 고운 곡식가루에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이 있는 거야 결국 그 곡식가루가 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속제제물이니까 내가 하느님께 속제되어야 되는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부서지고 깨지는 그 힘이 부서지고 깨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가 기본이라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고운 가루 부서지고 깨진 재물은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반죽하라는 거 없잖아요 기름으로 반죽돼야 돼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과자는 아예 반죽할 때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번철에 구울 때는 기름을 밖에서 구워 그럼 뭐예요? 안 안팍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재물이 고운 곡식가루로 빠지는데 구워지는 데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되죠 구워지는 데는 더더군다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부서진 고운 가루와 반죽되어진 그 빵 그 번철에 구워진 북구미 과자 이것이 재물이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북구미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북구미로서의 재물이 완성되려면 일단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 다음엔 기름으로 반죽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부나 외부나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곡식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모엘 학원 한번 가보세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고운 곡식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지고 깨져야 돼 나의 고집 탐욕 아집 교만 불신 그런 그리고 내 안에 어땠든 비성경적인 어떤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고운 가루로 쏘레트로 내가 부서지고 깨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 그쵸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재물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재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고운 곡식가루 쓸 것도 없는데 나 좀 보세요 고운 곡식가루 자 구약의 제사 구약의 곡식제가 부서지고 깨지는 고운 곡식가루가 돼 케마흐에서 소레트까지 되는 그 인내와 고난과 그 엄청난 엄청난 처절한 고통 그 처절한 고통이 부서진 고운 가루를 만든 거 아니에요 부서진 고운 가루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두 번 부어졌잖아요 안으로 부어지고 밖으로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성령의 뭉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빵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온전 주님 앞에 받쳐지는 곡식제에 과자가 되고 부꾸미가 되는 거죠 빵이 되는 거야 빵이 맞죠 근데 말해요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또 하나의 측면이 번제이지만 또 하나의 곡식제의 측면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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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마 사박타니 하느님 하느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왜 날 버리십니까 라고 성부 하느님과 그분의 아드님이셨던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셨던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 하느님과 성부 하느님과 우리의 주님께서 단절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그 무렵에 묵시록에서는 그걸 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시록 8장에 보면 자 찾으셨어요? 묵시록 8장에 일곱 번째 봉인과 금향로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 봉인이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해갖고 쭉 일곱 번째 봉인까지 뜯어지잖아요 그때 뜯어졌을 때 하늘에서 반 시간 가량 침묵이 흘렀다 그랬어요 이 시간이 바로 성부 하느님과 우리의 주님께서 단절됐던 시간이에요 그 침묵은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맞닿기 위해서 이제 휘장이 찢어지기 찢어지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인이 뜯어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새 생명에 대한 시작이라고요 재앙은 재앙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회복을 주기 위한 하느님의 방법이에요 고난 고통 자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 가운데 우리의 영혼 새해 회복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회복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재앙의 의미입니다 자 묵수록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30분 반시간 30분이죠 반시간까지 물론 이게 30분이라는 의미가 딱 30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반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침묵 가운데 흘렀어 그때 하느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느님이 피를 흘리고 하느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순간에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되는 시간이다 그 단절되는 침묵의 시간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쏘레트가 되는 시간이야 캐머그 한이에요 완전히 부서지는 거야 자기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의 계획이 부서지고 자기의 악습이 부서지고 내 안에는 혈기와 음란들이 부서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쓴뿌리들이 완전히 뽑아서 가루가 돼서 부서지고 깨지는 그 순간이에요 하느님이 만족할 만큼 캐머그가 아니라 쏘레트로 만족할 만큼 만족한 그 시간이에요 만족한 그 시간이 반시간의 침묵입니다 주님들이 그걸 겪었어요 그럼 저 좀 보실까요 자 구약의 곡식제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서 쏘레트의 고운 가루가 돼서 돼서 결국 결국 그것이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안팍으로 부어져서 성령으로 반죽된 그 재물 그 재물이 하느님이 받으시는 북부미가 되는 것처럼 하느님이 받으시는 과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도 반시간에 성부하느님과 자기 자신이 끊어지는 그 시간을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는 거야 완전히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도문에 그런 도문이 있어요 내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소서 아멘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내가 소외될까봐 두렵고 누군가에게 내가 왕따 당할까봐 두렵고 누군가에게 제쳐질까봐 두렵고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외면 다할까봐 두려운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악령이 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느님의 외면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 도문에 남아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시간을 그 반시간을 우리 주님이 겪으셨다는 것은 확실한 확실한 소렌토로서 가루가 된 거야 고운 가루 그런데 주님이요 보세요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거다 그래서 누가부금 4장에 나자리 회당설교에서 뭐라 그러세요 이사야서 61장을 딱 펼치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은 성부하느님이죠 성부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 결국 주님께서 가루가 되고 완전히 하느니가 끊어질 만큼 그 버림받는 두려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께서 그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안 한 팍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번천에 바깥에 부으시고 반죽할 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안 한 팍으로 기름을 받으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아멘 빵이 된 거야 빵이 지금 이 미사 중에 미사 성제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빵이 돼서 먹이를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빵이 되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반 시간에 엄청난 처절한 침묵의 시간 하늘도 땅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절규의 그 순간 어쩌면 25시와 같은 0시와 같은 시간을 잴 수 없는 그 시간 멈춤의 시간 먹이가 먹이가 이제 자신의 꼬리와 그 머리를 부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총동으로 만든 노쇠에 서 있는 부활한 다리에 밟히는 그 순간 그 순간 그 순간이 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암팍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눈먼자를 포기하고 갇힌 일을 풀어주며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은 나는 북구미가 됐다 이 말은 내 위기로 여러분 내 위기로 커넥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나는 북구미가 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 빵의 의미는 북구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번철에 굽고 그죠 번철에 굽고 그리고 안암팍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죄 어린 양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속죄를 준비하셔야 돼요 맨날 캐마흐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맨날 소렌트를 소렌트를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나는 계속 캐마흐를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캐마흐만 가지고는 제물이 아니라잖아요 아니라는데 왜 자꾸 캐마흐를 말하며 소렌트를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 고운 가루라니까 고운 가루가 돼야만 반시간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고 처절한 멈춤의 시간 가운데 하늘과 땅을 다시 이어주는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 확실하게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안암팍에 기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반죽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철판에 구운 북구미가 돼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귀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십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지은 십자가 비즈니스 안에서 지어진 십자가 이 나라 이민적으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의 십자가 한 어머니로서의 십자가 며느리로서의 십자가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십자가 그건 결국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반 시간을 체험할 수 없으며 침묵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멈춤의 시간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랍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라고 했던 사무엘하 거긴 제가 지퍼만 드릴게요 다음 주에 어쩌면 제가 영의 역사하시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붙잡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지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무엘하 거기에 보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내용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압살롬이죠 압살롬 나오잖아요 압살롬 반란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 뭐든지 몰라요 사무엘하 16장 제가 16장을 얘기 안하고 압살롬만 얘기했으니까 압살롬 이름이 참 잘졌잖아요 진짜 압살롬이에요 참 표현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압살롬이죠 거기 보면요 다윗과 시무이 두 분 나오죠 거기에 시무이는 누구 쪽 사람이냐면 베냐민 쪽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이거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붙잡겠어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그때 시무이가 저주를 한다고 시무이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건 사올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올집안의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다윗이 처죽일 놈이죠 지금 쿠데타 일으켜서 왕관 뺏은 거니까 왕좌를 뺏긴 거잖아요 사올집안에서는 다윗집안에서야 이게 영원한 축복이고 다윗의 왕조의 축복이지 저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에서 볼 땐 폐망절이에요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맞죠? 그런 의미 안에서 지금 시무이가 저주라는 장면이에요 이 저주를 할 때 다윗이 그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죠 그 받아들인 대목 한 번만 읽고 제가 이것만 짓기만 하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다룰게요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자 10절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추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저 죽을 개가 감히 죽은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저 머리를 베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가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왕이 통일한국의 왕이 됐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무이의 이 사올집안의 시무이가 이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다비씨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막 이제 뭐 돌팔매질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행위 안에서 이제 뭐라고 막 꺼져라 꺼져라 이 살인자야 뭐 무례하나 막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추루야의 아들 아비사이라고 하는 부하가 저것도 저걸 머리를 빼버릴까요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읽어봅시다 10절 그러나 임금은 시작 그러나 임금은 추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오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위와 모든 신하에게 이렇다 자 거기 이제 줄 좀 치세요 내 뱃속에 나온 자식도 이게 누구예요 압살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베나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네 저 보세요 고운 곡식 저 좀 보세요 그거는 이제 줄만 치고 저를 보세요 다음 주 할 거니까 지금요 고운 곡식가루가 돼서 맷돌이 멈추게 하는 노하우를 다윗은 아는 거야 다윗은 하느님을 알아 하느님이 어느 때 맷돌을 멈추시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맷돌 고난의 맷돌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내 속으로 나온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그 압살론 그 놈도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그쵸 이름값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압살할 놈이잖아요 어 지 애비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무리 왕관이 어 타민하기로 서니 자기 아버지인데 그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 판에 저들이 날 저주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 주님께서 주님께서 날 저주하는 걸 허락했다면 내비로 돌아 그 벌을 어떻게 하겠다 달게 받겠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다윗은 하느님의 고난의 맷돌을 멈추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의 맷돌이 멈출 수 있을까 그건 고운 가루가 돼서 완전하게 내려놓는 거에요 완전하게 내가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 처절한 30분의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속죄제 확실한 대속 확실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번제가 이루어지고 감사의 곡식재가 내가 부서져서 올라가는 거죠 내가 부서져서 올라가는 그 곡식재를 기름에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해서 내가 번처리에 구어진 북구미가 됐을 때 고난의 맷돌은 멈춘다는 것을 다윗은 안다는 거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대로 내밀어 둬라 내가 그 고난을 받겠다 어쩌면 고난에 대한 능동적인 능동적인 고난의 대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성령께서 저희 보시죠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 기름을 부었더니 탐대함이 생겼고 외부에 기름을 부어 번처리에 구울 때 그 성령께서 다윗에게 인정하고 내려놓는 고운 가루가 되는 완전히 주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리고 고난의 맷돌을 멈춰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다윗은 이 말 한마디가 하느님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다시 왕관을 찾습니다 압살롬이 죽는 피해를 겪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이루살렘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곡식제 부분 안에서 주님은 개마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쏘레트야 왜? 여러분을 제물로 쓰셔야 되니까 여러분을 제물로 쓰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고 여러분을 제물로 쓰셔야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을 제물로 쓰셔야 이 나라 이민족의 한반도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양성하는 센터라인으로 주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북방이 걷어지면 이 휴전선이 걷어지면 북한을 향한 황해도 땅에 보금을 들고 갈 자가 나오려면 여러분이 제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을 갈고 부수고 개망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분을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왜? 나를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기대하고 쓰겠다는데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사랑과 기대치 안에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운 가루를 통해서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밖으로 안 안팍으로 부어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밟아 가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소렌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담대함 가운데 성령의 축복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가운데 앉은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과 함께 정말 성모님의 정구와 함께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